Every time I close my eyes. It's like a dark paradise. No one compares to you. 외국에서 날리는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애플이 빛의 수준. 인사이트 편 보경 기자 귀여운 외모와 비글미 넘치는 대교로 전세계 여성 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. 마블의 10주년 기념작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세계적으로 역대급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파이더맨 욕을 맡았던 톰 홀랜드에게 이목이 쏠렸다. 9일 온라인 미디어 나인 개그에는 영화 어벤져스 촬영 중 한 팬이 촬영한 톰 홀랜드의 뒤태 사진이 게재됐다. 톰 홀랜드는 타이트한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남다른 애플 립을 자랑했다. 한층 업된 탄탄한 엉덩이 라인은 그동안 톰 홀랜드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해왔는지 알려준다. 앞서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탄탄한 팔근육과 식스팩을 공개했던 톰 홀랜드는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. 실제로 그는 발레, 아크로바틱, 축구 등 다방면에 소질이 있는 운동 마니아이다. 또 톰 홀랜드는 스파이더맨 촬영 때 직접 스턴트 동작을 선보여 팬들 사이 현실 스파이더맨이 아니냐는 주장도 이뤘다. 한편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에서 정의감과 호세 넘치는 스파이더맨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톰 홀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마블 캐릭터 1위로 꼽혔다. 그 뿐만 아니라 톰 홀랜드는 국내에서도 아이언맨을 뒤운 인기 캐릭터 순위 2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를 증명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